대관령의 푸른 상과 목초지, 숨막힐 듯한 대자연이 가득한 곳 경이로운 민족의 문화유산과 올림픽의 유산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곳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감동적인 이야기가 흐르는 곳 동계스포츠의 산실이자 교육의 장으로 문을 열게 된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소개합니다 평창 동계훈련센터는 2023년 대한체육회와 강원도 평창올림픽 조직위과 뜻을 모아 건설한 교육센터입니다 약 3천평의 부지 위에 총 사업비 221억을 투자하여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센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메디컬센터, 식당의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과 3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강의실, 편의시설, 다목적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훈련센터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 교육기관이자 첨단시설을 갖춘 교육의 메카입니다 1층은 입구에 위치한 등록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112석 규모의 넓은 식당은 체계적인 식단을 설계하여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외 웨이트장과 메디컬센터는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자 숙소와 강의실, 편의시설이 위치한 2층입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숙소,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은 교육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3층에는 남자 숙소와 다목적홀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생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창동계훈련센터는 전문선수담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은 인터랙티브한 학습환경을 구축한 곳으로 가변형 벽체를 통해 세계실로 공간을 분할하는 등 최신 장비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의실에서 교육생들은 도전과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 후에는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즐기고 아늑한 숙소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꿈과 열정을 품고 도전하는 동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 체육인과 일발인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의 공간 아름다운 자연과 이야기를 품은 채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이곳은 대한체육회 평창 동계훈련센터입니다